1. 한국아랑 아 뭐 아니 왜 왜 산미가 좀 있네 드셔보실래요? 약간 산미가 좀 있는데 그쵸? 와 근데 이런거 내려먹는게 아 그러게요? 아 그것도 맛있겠는데 전 X바이트요 무슨 이거 핫바는 소스 닭김치야? 갓김치야? 갓김치? 갓김치는 왜 갓김치 나왔구나 맞아 내가 인더스 보면서 죽지도 않고 살아있대 400원 이러면서 막 떠서 저게 진짜 웃기네 와 저게 진짜 너무 후렴 온다 졸리다 들어가서 산미 댕 또 보면 더 좋니? 살이들었으면 아urg지 아 이런 조합은 처음인데 아이스틱깐만 여기가 네 내가 팥을 못 먹거든 zymran 이 팥을 먹을 수 있다 오오오오오 이 한 덩이가 100만원이야 와... 와, 하나님, 나 여기에 뿌리시면 안 돼요?